You will always be my AGE 뭐 슬픈 나를 항상 미스 짓게 해 누가 뭐라 해도 You, You, I love 마음을 녹여 너의 I love you, I love you You will always be my 추억, 윤달의 생일은 8번, 내 생일 위기는 여러분 높여진 발자로 걸었던, 그 곡, 그 곡, 그 곡, 그 곡, 그 곡, 그 곡, 그 곡은 안전합니다. 제 하늘의 말을 걸어 어신해 시비를 걸었던 막막한 앞날에 막말해 솔직히 몰래 떨었던 철없던 그랬던 하나님의 상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뭐지? 아, 왠지? 뭐지? 먼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지? 100불 잠잤네.. 근데.. 참 좋았습니다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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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포는 상대방이 만만할 때 만만하거나 이제 그게 어렵거나 그냥 답이 없을 때 딜기호가 저 사람 근데 에코 에코 헌 챔인데 좀 빡세겠다 하지만 난 제드 보고 제드 12000판 할 수 있다 Q만 안 맞으면 나이스 굿 들어올 수도 근데 에코랑 초반에 딜기호 잘해야돼 뒤로 빠지면서 W 뒤로 쓰면서 W일 때 2Q로 들어오면 빼야돼요 산타 맞으면 딜기호 그냥 야무져가지고 정신나 어 벌써 벌써 힘든가 본데 에코 친구 벌써 힘들어보이네 2Q 물려 2개 다 쓰셨고 그냥 미니언에 쓰세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2Q 집 갈 것 같은데 키스부 마난 아예 없어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책을 처치했습니다 어어 진짜 망가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집 안 보는데서 왔어 야 근데 W가 없어 친구야 어어 난 스펠 다 썼는데 조심해 하하하하하 뭐하냐 어음 저조합이면요? 헬레멘스는 가야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거 담끝을 빨리 올려야될 그럼 네 잠금 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옷 다큼멘35 바텀 사인다 이거 죄송 정글 땜에 턴이 안나오 아 뭐야 나 때려 안 시켜줘봐 근데 에어컨 킬 먹어서 좀 그렇긴 했는데 그 cg 차이도 좀 나니까 이해는 해드려야겠다 피의 맛 좀 줘봐 이쁜 흠 음 강거리 리델리랑 딱히 병 압박은 안 느껴집니다 에이코 테른 없어 네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니까 관련은 볼게요 아마 애무 다 탐일 것 같은데 아 상대 세대형이였네 응 뭐 두고 있어? 뭐 있나? 돌아가야죠 렌즈는 그냥 와드쿨 돌 때 가면 됩니다 어 근데 CS 개잘 먹었다 근처에 니달린 있는데 안 돼 나 궁이 없어 경험치 차이 많이 나네요 에코랑 거의 한 1랩 차이 나네 나약한 자들이나 전통에 이어나지 어? 야 연계 제대로 당겼어 그래서 W로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안 돌아가죠 이기나? 질 것 같은데 바로 스퀘어 돌 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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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자 기다렸다 가야겠다 버셨기 아 근데 이거 죽은거는 좀 아쉽네 니달리어 풀 빠졌고 정글같은거 젠장 진정한 조화를 이룬다 흠 오오우 오우 아 창을 맞아가지고 아 야 창 왜 안보이냐 나만 안보였어? 아 뭔가 안보여 요즘 눈이 침침한가 어 나 왜 창이 안보이냐 어 노플인데? 제발 아깝다 아 근데 이거 두번 죽은게 너무 아 에코 지금 너무 쎄졌어 그냥 라인전 떡 발랐는데 아니 건방되졌어요 어떡하죠 어 어 지금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주의 가장 단순한 질 아 놀래라 아 뭐야 이거 아 소맹 이는 게 아니죠 아 소맹 이는 게 아니죠 최선이었다 W로 돌아갔다면 에코 공 빠지게 뺏긴 했겠다 까비 안되겠네 오오 내가 바툰 가야돼? 아 큰일났다 에코 에코 어떡하냐 우주를 일깨울테로 아군이 당했습니다 장난치는거에요 장난 여러분 너무 선빛인건 아니죠 바로 스펠 있긴해 와 너무 좋아 와 다행 여기 저 높을 저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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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영원을 향해 건넌다 아르바이게를 에코가 먹을까요? 아르바이게를 저같은 덥네요 아 씨발 아 어떡해 다행히 아 아 치아 아 치아 아 아 치아 아 아 아 뭐 아 아 ㄷㄷ 와, 길 아이영 아 근데 이판 너무 잼병이네 아이영 아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영 아 근데 월시계 문탑이라니 아이영 오오오오오오오오 나는 반했습니다 아참 오우우우우우 한 라인 더 먹으면 죽을 것 같긴 한데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제압 다 먹었다 비벼? 나 먹을래 솔직히 다이애나는 블루 많이 필요 없잖아 그지? 똥은 싸고 있지만 블루는 먹는 모습 한 번 합리해 줘야겠네 살 수 있으신가? 오 안 좋은데 스펠일 다 빠지긴 했어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얘는 바론 칠 것 같아 바론은 좀 빠른 편이긴 한데 많이 빠른 편이긴 한데 이 게임을 이기려면 에코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 바르스 이기고 실례합니다 앗 3형들 화가 많이 났다 근데 많이 날만 하긴 하다 인정 이건 좀 슬프게 못 해가지고 죽어도 잡을 수가 없어 한 대만 때리고 후랭이야 왜 이렇게 화났어? 아, 서렌이구나! 미안하다, 헌태야 이 판은 정신이 안 차려졌다